2022년 11월 26일 오후 저녁 9시 40분입니다. 올해도 거의 다 끝나가는데 한 달 남았죠. 코인베이스 이제는 오래된 일처럼 느껴지는데 이것 때문에 빠졌다 올랐다 계속하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낮에 큰 폭 하락 나왔다가 다시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해상풍력 쪽에 전남 쪽에 이렇게 보급한다. 괜찮죠? 그리고 SKT 공정이 상대로 해서 패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집트도 풍력단지 조성 계획이라고 나왔죠. 여기 네옴시티 쪽도 바깥쪽으로 해가지고 하긴 할 걸로 풍력은 할 걸로 아마 예상은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자로 쭉 하는 것보다 중간중간 열어놓는 게 풍력 발전하기 꽤 좋은 거라서 뭐 할 거라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우조선에서 자율선방 이거 삼성중공업도 자율운왕 이쪽 같이 됐어요. 조선 쪽도 이제 이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위성이 우선일 테고 5G 아니면은 가장 제가 봤을 때 합리적인 거는 스타링크 여기가 가장 유용하게 자율운왕 선박 쪽에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키스트에서 간만에 이게 나왔는데 이번 주는 키스트 관련해서 유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 스틸컷 지금 찍고 있는 거고요. 내년에 나온 거니까 뭐 천천히 기다리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YG 플러스 북미 공연 끝나고 유럽으로 가는데 바로 가는 건 아니고 한국 귀국했다가 다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튜브 보면 나오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보시면 중간중간 팬들이 올리기 때문에 그런 거 보셔도 흐름 알 수가 있어요. 뉴스 안 나와도 그리고 구길제지 친환경 제품인데 플라스틱 빨대 스트로우죠. 이거를 하겠다. 최근에 제지 쪽은 계도기간이긴 한데 편의점 플라스틱 빽 비닐봉지 못쓰게 이제 바꿔 가려고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제지 쪽이 영향을 받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거에 맞춰서 플라스틱 빨대 여기도 뭐 한다고 하니까 나중에 혜택은 가겠죠. 좀 시간이면 걸리겠지만 일단 여기는 개발을 통한 신규 매출 확대이기 때문에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풍력 최대 기업에서 한국을 이렇게 방문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다나렌트가 K-드라마 OST 이렇게 하면서 이제 OST 사실 뭐 좀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크게 뭐 돈 될 정도의 뭐 그런 건 아직은 아닌 걸로 전 알고 있고요. 그래도 뭐 다날 최근에 6,000원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그리고 HMM 매각 HMM부터 해서 지금 뭐 YTN 이런 것까지 전체적으로 좀 민영화 많이 하려는 움직임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좋은 방향일 수도 있지만 또 안 좋은 쪽으로 가는 부분도 확실히 보이긴 해서 이거는 그때그때 봐야 좀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HQ가 이제 MOU 여기 이제 웹툰 쪽 웹툰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뭐 실제 MOU라 사실 상관없는 건데 일단 나중에 웹툰 테마로도 갈 수 있겠다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미디어 쪽이 상당히 좋았는데 이게 그 송중기 씨 나오는 드라마죠. 재벌 뭐 어쩌고 저쩌고 꽤 유명한 작품이 되어버린 이제 여기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좋았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 드라마 쪽이 뭐 중국의 영화가 판권이 넘어갔다라는 대통령실 발표를 인해서 좀 올랐는데 사실 그게 뉴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전에 나왔던 건데 예전에 그 경제 갑자기 라이브 했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했다는 얘기 또 한 건데 어쨌든 시장은 반응을 하는 거고요. 요런 건 이제 테마로서는 뽑아먹을 수도 있으면 뽑아먹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읽고 계시면 되겠고 마찬가지로 추가적으로 중국 쪽에 리메이크 판권 이게 그 주지훈 씨랑 김혜서 씨 나온 하이에나 하이에나인가요? 그 아무튼 그 드라마를 리메이크 수출을 했다고 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단기적으로 빠질 확률은 높은 게 좀 많이 올랐으니까 삼성중공업도 이제 요거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1년 수주 목표 넘겼습니다. 삼성중공업도 네 그리고 부릉 창업자 만발의 법정관리 여기가 이제 GS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 요게 떠가지고 지지 쪽 좀 괜찮았고요. 아까 설명한 거랑 연결되기 때문에 연결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HG중공업도 요즘 좀 괜찮은 편인데 방산이죠. 방산 포함해서 뭐 이것저것 차트가 좀 심상치 않은 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뒤에 더 큰 게 있지 않나 왜냐하면 매집하는 흔적 같은 게 보입니다. 아 그런 거 네 아무튼 뭐 여기서 조선 쪽이기 때문에 내년에 또 많이 뜰 수도 있어요. 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RM이 들꽃놀이 체리필터 조유진 피처링인데 좀 특이한 거는 10곡이에요. 보통은 싱글로 냈는데 RM이라는 친구가 10곡 거의 앨범이죠. 요런 거는 요렇게 해서 뭐 유명한 가수도 있지만 타블로 씨도 있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그리고 리스 랩페임 내년 1월 정식 데뷔 요런 게 있고요. 여기 뭐 일본 멤버가 있기 때문에 네 잘 될 거라고 보고 지금도 뭐 방송활동도 은근히 꽤 나와가고 있습니다. 요거 대한전선 요거 뭐 별 건 아닌데 2년 연속 괜찮다. 그 다음에 이제 단알 어 이렇게 카페인데 케이크 판매도 하더라고요. 요런 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는 매출이 그래도 좀 잘 늘어나고 있는 편 어 러프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편의점이 어 월드컵 특수로 인해서 좀 판매점 그 매출이 좀 많이 증가된 걸로 어 GS 갖고 있어서 이렇게 왔다 놨고요. 그 다음에 카카오 엔터 어 이수만 씨가 28일 날 다음 주 월요일이죠. 사우디 방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좀 매도가까지 좀 찍어줬는데 요건 또 따로 종목 설명하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틱스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틱스 제가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렇게 쓴 것 같은데요. 화요일 날 정도 됐던 것 같고 7000 부근에서 계속 그 머물러주고 있고요. 조금 뭐 밀렸더라도 결국 그 평균에 보면 7000원이라고 보면 되겠고 마무리는 시회가 7000원 마무리 됐을 거예요. 아마 네 7000원 마감됐죠. 제가 요정도 화요일 정도 생각한 게 요정도에서 마무리 되거나 아니면 상한가는 가겠다. 왜냐면 상한가에 그냥 경고 먹고 상한가 더 가던가 아니면 7000원 부근이겠다 싶었는데 7000원 부근이었고 개인적으로 상한가를 가든 7000원 부근이건 제가 예전에 유상증자 했던 구간 요 구간은 거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세력이 일부러 요렇게 요까지는 안 내린 거라면 정말 감사하다 하는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만큼 물려 있었었기 때문에 거에 대한 보상 이라고도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또 밀리면 또 들어갈 사람들도 꽤 많이 쓰는 걸로 지금 보이거든요. 그 인터넷 에스젝스 쳐보시면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이제 번호 알려주면서 뭐 이렇게 방법 대응 방법 알려준다 뭐 이런 것들 좀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런 곳에서 보면 대충 5,600원 정도 예상을 많이 하더라고요. 요정도 많이 죽겠다. 그래서 세력이 그 정도는 안 줄 것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여튼 뭐 한 요정도 에서 마무리되는 느낌이긴 한데 일단 횡보가 계속 길어지면 이렇게 쭉 가다가 밑으로 한번 쭉 밑으로 꺾일 수도 있거든요. 꺾이다가 위로 다시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는 게 아마 가장 클 것 같고 일단 요정도에서 조종이 생각보다 꽤 안정적이어서 이 상태에서 조금 더 버텼다가 살짝만 밀리더라도 갔다가 위로 툭 튀는 모습 나오는 게 더 가능성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안 빨 것 같긴 해요. 느낌상 왜냐하면 거래량이 요 때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요 때 제 생각인데 다 매도하고 다 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부는 있었겠지만 여기서 다시 거의 3천만 주잖아요. 다시 샀다고 보거든요. 일부는 일부 다시 사고 요 날도 다시 매집하고 해서 다시 요정도 안정권으로 만든 것 같은 느낌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주면 경고가 풀리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면 되겠고 경고 풀린다고 했어도 바로 갈지는 또 모르겠어요. 일단 8천 부근까지는 또 한 번은 탁 튀었다가 밀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너무 이제 긴장하시고 보시고요. 단타 하실 분들은 저처럼 사실 중장기로 있는 사람들은 구경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렌조 선사 벌크선 건조 여기도 새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어쨌든 정리할 건 정리한다고 했으니까 돈이 들어오긴 할 것 같고 그거는 별개로 이제는 리튬까지도 연결된 종목 테마로 엮였기 때문에 리튬까지 최근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요정도까지는 최소한 갈 거라고는 보고 있거든요. 요정도 거래량 튀어놓고 물론 2천에서 만까지 갔으면 뭐 4,5배 정도 되는 거니까 많이 올렸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랑 상관없게 매집은 요때 한 거기 때문에 최소한 그래도 정말 못 가도 만원 초반까지는 가고 그 다음에 시간을 또 몇 달 끌다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그냥 확 들어 올려버릴 수도 있죠. 3만원 5만원대까지도 가장 무난한 게 2만원대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 요거는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거라 뭐 지금 얘기해봐야 사실은 상관없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추메했던 거 정리할 거는 만원 위에서 정리할 예정이고요. 대충 요정도까지는 갈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번 튀면 지금 상한가 가라도 9천원 요정도까지 가거든요. 그 요정도 요정도까지 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원 부근인데 여기서 은근히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위로 한번 트다가 여기서 또 횡보 갈 수도 더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제 좀 잘 보고 가시면 좋겠다. 여기 보시면 차트 보이시죠? 걸리는 거 여기서 어느 정도 한 번 더 걸릴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은 하시고 만약에 더 뚫어주면 그냥 고마운 거고요.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그때 판단 잘 하시면 되고 수익 중이시면 언제든 팔아셔도 잘 하신 겁니다. 아쉬워할 건 없고요. SX중공업 수주가 또 나왔죠? 물론 안 올랐습니다. 지금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이제 지분 매각 자녀 지분 산업 운행에서 지분을 더 매각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사실 상관은 없지만 여기가 중공업 매출에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중공업 같은 경우 4천 한 600원 정도 때 이때 좀 매수를 꾸준히 했어요. 며칠 계속 했고 금요일 안 했는데 이 정도면 누를 만큼은 누른 것 같다 라고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 정도까지 더 밀릴 수도 있죠. 4천 한 100원 200원까지 누를 수는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을 이렇게 터뜨려 놨잖아요. 터뜨려 놨기 때문에 그냥 나갈 수는 없을 거라고 보고 5천원까지는 어쨌든 또 갈 거라고 보면 이것도 뭐 나쁘진 않게 1년 이자보다 훨씬 더 낫다고 보거든요. 기간상으로 봤을 때 4천 600원대부터 그 이하까지는 모았다가 5천원에만 팔아도 은행이 적금 넣는 것보다 훨씬 낫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어떻게 될지는 뭐 모르겠어요. 일단 sdx 경고 끝나고 나서 한 번 더 모두치 의도했던 의도 안했던 위로 한 번 티어 올라갈 확률은 높은데 그거는 또 다시 요런 것처럼 한 번 더 더 누르는 그런 차트가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만 하시면 되겠고 변하지 않는 건 매각이잖아요. 매각되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걸 우려하는 기사들도 나왔습니다. 지방에 있는 언론사인데 사실 가지고 있는 지분이 그 시총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요걸 새로 산 주체가 그 땅을 또 또 이런저런 걸로 해서 개발 해서 또 환경오염시킬 수 있다 요런 뉴스도 나왔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것 같지는 않고 매각 할 사람 없을 것 같으면 요렇게 안 나왔겠죠. 제가 느낌상으로는 이미 매각 하려고 하는 주체 있는 걸로 살짝 찌라지성으로 들은 것 같아요. 유튜브에서 여기저기서 그 사람 말이기 때문에 100% 신뢰는 안하지만 뭔가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지금 어차피 조선주도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그냥 4,600원대 아래는 매집 저런 매집 추천드립니다. 그렇다고 꼭 수익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저는 수익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꾸준히 저번주에 이번주 매집을 했기 때문에 4,700원대보다는 4,600원대가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여유 되시면 조금씩 조금씩 계속 사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날 6,000원분까지 왔어요. 여기가 한번 그때 꺾였던 걸리다가 한번 이렇게 밀렸던 곳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박스권 이렇게 유지되어 있습니다. 빠지면 올라가고 코인 쪽 지금 사실 좀 좋지는 않는데 위믹스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좋지가 않은데 위믹스는 어쨌든 닥사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루나 때문에 생긴 5개 협의체 근데 거기가 갑은 갑이긴 하죠. 어쨌든 위메이드도 문제가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본인들은 소명했으면 됐지 않냐 라고 했지만 거기서는 안된다 라고 해서 서로 소통은 안한 것 같아요. 그냥 일방적으로 너네가 어찌 한번 해봐 내가 들어보고 결정할게 이렇게 된 거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었다고는 봐요. 어쨌든 문제가 있긴 있었으니까 상장 폐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맞다고도 보고 위메이드 개인적으로 단알이랑 상관없지만 여기는 실제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게임만 성공적으로 돌리면 해외 쪽에서도 위믹스가 다시 올라갈 수는 있다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최근에 사이클럽 이라던가 김치코인들 이런 것들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아로나와 코인 문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악재들이 질비하고 있고 정부에서 계속 가상화폐 쪽 검찰 조사 지금 권도영과 티몬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창업자 검찰 조사도 최근에 했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단알은 별로 메리트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뉴스 모니터링 잘 하시고 어느 정도 잘 풀린다거나 규제가 좀 만들어져서 어느 정도 안정화 된다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도 1대1 USDT처럼 페이코인도 은행에서 그게 돼야 되거든요. 그게 되면 저는 100%에 살아날 거라고 보는데 은행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PF 쪽부터 전체적으로 자금 회전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여기까지 그런 게 될까 단기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사실 거면 페이코인을 사서 버티시는 게 어차피 여기도 빠지긴 빠질 거거든요. 물론 이제 상장 폐지까지는 안 되겠죠. 그래서 안정성은 이쪽이 더 큰데 올라갔을 때 급등 노리는 뭐 그런 거라면 차라리 페이코인을 사서 망하든 수익을 많이 보든 그쪽으로 가는 게 여러분 말씀드리는데 좋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중을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네 추매도 하지 마시고 그냥 관망하시고 그 돈으로 차라리 적금을 들으세요. 적금을 깨는 한 있어라도 하다가 좋으면 적금 깨고 그냥 넣으면 되니까 어 그래서 그 돈을 아끼시고 일단은 여기는 관망 하시던가 아니면 박스권 매매 어 보이시죠? 요정도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요정도 왔다 갔다 요걸로만 해도 평단 작업 어느정도 하면서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유닛슨 풍력 육수 좀 괜찮은 게 많이 나왔죠. 해외에서 방문하기도 하고 이집트부터 해서 다음에 네옴 시티 같은 경우도 풍력 좀 확인할 거거든요. 어 그런 걸 잘 짜져보면 음 결국은 풍력이 좋아지겠지만 당장은 이제 원자재가 지금 조금씩 내려가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아직 고 고 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정도 좀 안정화 돼야 풍력 좀 많이 올라갈 확률도 있고요. 어쨌든 민주당 쪽이 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선거가 좀 이제 뭐 이긴 거라고 봐야겠죠. 사실상 이긴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좀 탄력은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그 환경 규제에 맞춰서 그 기금 마련한다고 했거든요. 어 그런 것들도 어 풍력 쪽 예 꽤나 좋은 흐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물론 이제 너무 급등이 나와서 빠진 것도 있는데 이렇게 빠졌다가 또 올라갈 때 한번 그 기회가 올 텐데 보시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거든요. 터지고 한번 빠지고 이럴 때 한번 그러니까 3천원까지 가더라도 어 다시 빠질 확률이 높으니까 요 정도 가면 그동안 추메 많이 하셨던 분들은 어 한 2천원 800정도 가면 일부 좀 매도하시고 빠지면 더 사시던지 아니면 그냥 가지고 있는 걸로 수익 보시다가 뭐 탈출하시던지 아니면 길게 보시던지 요거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 단기적으로는 또 2천원까지 갈 거라고는 보거든요. 증시가 지금 사실 부동산 PF나 이런 것 때문에 내년 증시는 사실 저는 안 좋다고 보거든요. 안 좋다고는 보지만 테마로 가는 거기 때문에 풍력 쪽은 어 미국이나 요런 데 이슈로 인해서 어느 정도 탄력이 나올 수 있다라고는 봅니다. 그러니까 어 단기로 이렇게 급등이 툭툭 튀어나오면 완전히 그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슈화 돼가지고 테마처럼 올라가는 게 아닌 이상은 어느 정도 올랐을 때 비중을 좀 줄이신다거나 뭐 수익 구간에서 그렇게 하시면서 최대한 버티시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뭐 정부에서도 태양열을 줄이고 풍력을 더 간다라고는 했으니 손해볼 건 없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은 이제 거래량이 안 나오고 있어서 어 바로 갈 거라는 느낌은 없는데 그래도 어 뭐 때 되면 어 탄력은 또 나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잘 버티시면 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내년 증시는 음 그렇게 좋진 않을 것 같고 어 부분 부분적으로 어 급등 나올 텐데 거기가 어떤 테마가 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빠질 땐 일단 1차적으로 다 같이 빠지거든요. 그런 거 생각을 하신다면 일단 급등이 몇 번 나오면 정리하셨다가 증시가 많이 가라앉을 때 그때 천천히 넣어가지고 다시 어 요렇게 내려갈 때 천천히 매집했다가 반등 나오는 순간에 어느 정도 정리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 안 왔지만 거의 요가격에서 이제 반등 나왔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는 어차피 인프라 확대 계속하고 있는데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지금 어 디어라던가 해외 그 그 굴착기부터 뭐 농기계 판매하는 뭐 그런 인프라 확대하는 어 그런 기기들이 판매가 매우 좋아가지고 미국 그 회사 차트가 어 거의 고점에 다시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는 1차적으로 그걸 샀다는 거는 그 다음에 전선이 깔린다는 거거든요. 100% 잖아요. 전선이 안 깔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기를 안 통하고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럼 전선 확대 어 매출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게 됨으로 어 지금 좀 빠지면 어 그냥 매수하시면 된다고 봅니다. 월봉 보시면 어 물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지만 어 갈 수밖에 없다. 갈 수밖에 없다. 뒤에 호반 있잖아요. 호반이 지금 검찰 조사랑 뭐 이것저것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로만 가면 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이제 생각하고요. 어 언젠간 또한 이 정도까지는 적어도 한 2, 3천원 정도까지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되시면 네 매수하시되 요 가격 아래에서만 요 가격 아래에서만 사시면 되겠습니다. 1,600 중반 아래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 2,000원 한번 찍고 내려왔잖아요. 여기까지 한번 다시 갈 확률 매우 높습니다. 여기 요렇게 밑으로 좀 밀리더라도 중간에 급등 한번 툭 튈 때 2,000원 정도까지 갈 확률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짧게도 어 보실 수도 있고요. 요거는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SM 라이프 디자인 어 그냥 매도가 예전에는 이제 추메한 거 좀 정리해도 되지 않나 매도해도 되는 구간이었고 지금은 딱 요 정도 구간이잖아요. 거의 올라가는 요 정도 어 그냥 매도해도 되는 타이밍입니다. 다 전량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거래량 좀 실력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지금 네옴 세트 관련해서 아까 뭐 ETC에 설명을 했지만 그 네옴 그 미디어 쪽도 어 빈살만 국부펀드인데 이게 빈살만 쪽이거든요. 거기서 투자를 꽤 크게 하는 거고 다음 주 월요일날 이스만 씨가 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 사우디 아마 뉴스 뜨면 단기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저는 요 정도면 단기로는 고점 찍었다고는 봐요. 일단 차트로 보면 더 올라가긴 할 것 같은데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다. 왜냐면 이 골이 요렇게 나와서 내려가는 거 있죠. 요런 확률이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어 계속 그 테마는 살아있을 거기 때문에 아시죠? 매각 어 매각이 더 큰 이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빠지면 또 사시면 되고 매도했는데 빠진다 다시 뭐 줍줍하시면 되고 그냥 매각 때까지 보시겠다 그러면 그냥 존버 어 하셔도 된다. 단기로는 그냥 매도 다 때려도 되는 뭐 그 지점까지는 왔습니다. 그리고 펄어비스 어 여기가 이제 위메이드 위믹스 영향으로 어 게임 쪽들이 생각보다 빠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이제 봤을 때 단기적으로 썩 좋지는 않은 흐름 보여줄 것 같고요. 애매한데 그 네오이즈 피의 거짓말 부터 해서 피가 아니라 피도우키오 부터 해서 NC소프트도 지금 신장 나올 것 같고 넥슨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다이버 뭔가요? 그것도 매출 스팀에서 잘 나오고 있고 해서 이제는 그냥 단순히 돈 뽑아먹는 게임사가 아니라 게임도 잘 만들 수 있다 라는 거를 증명하는 구간이 왔거든요. 거기 정점에 저는 이제 포러비스 도깨비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이거는 안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좀 2년 남았기 때문에 당장 사기보다는 좀 여유있게 그리고 트레일러도 내년 안에 한번 추가적으로 공개가 나오지 않을까 보통 개발 끝나기 1년 전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 들고요. 이게 이제 신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작 나올 거 먼저 나오고 그 다음이 될 거라서 일단 내년에 신작 발표 예정으로 나오는 게 뭐 트레일러부터 이제 그 오픈 전부터 올라갈 거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소화하고 나서 어 그 다음에 도깨비 때 폭발이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런 걸 생각을 했을 때는 천천히 매집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도 박스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또 증시 밀리면 여기까지 밀릴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좀 밀리면 다시 좀 줍줍하시고 이 정도 박스권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렇게 유지하시다가 나중에 한 방 터뜨릴 때 그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GS 리테일 요즘에 뭐 스페인 점 쪽 다 좋고요. 여기는 이제 계속 악재였던 게 투자한 게 계속 마이너스였다가 이제는 이제 펜인 점주가 아예 다 잘 되어버리니까 호재 뉴스만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어 이제는 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은 하지만 일단은 요정도는 이제 단기로 매도가기도 하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어 일단 여기까지 온 거는 이제 다행인데 요정도까지 더 여기 보시면 여기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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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 보이시잖아요. 1번 2번 3번 그 요정도 왔기 때문에 여기 저항점에서 좀 걸릴 것 같거든요. 많이 올라가더라도 요정도 가다가 꺾이고 가다 꺾이고 하다가 어느 시점 돼서 투자한 게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 위로 뿍 튀어오를 거라고 봅니다. 지금 뭐 행사도 많이 하고 있긴 하고 저희 집 앞에도 보니까 원소주도 행사 있는데 거기는 바로 팔리더라고요. 물론 저는 이제 사 먹고 싶진 않은데 어 거기 항상 지나갈 때마다 보는데 원소주 쪽은 항상 매진이더라. 어 그렇게 돼 있어서 어쨌든 어 MD쪽 그 상품을 최대한 요즘에 잘 갖다 놓으면서 어 분위기는 좋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지금부터는 이제 단기 매도가이기 때문에 위로 툭툭툭 걸릴 때마다 박스권 단기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어디가 바닥일지는 모르겠고 대략 한 뭐 이 정도에서 2만 5천원에서 3만원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어 요거 잘 노리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페인이전 매출은 월드컵이 잘 될수록 잘 나올 것 때문에 월드컵에도 운 좋으면 3만 5천원 정도까지도 3만 5천원이나 뭐 한 3만 8천원 4만원 정도까지 어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이제 생각은 하시고 그냥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단기로만 네 키스트 키스트가 드디어 거래량이 좀 터졌고요. 항상 그렇듯 터진다고 해서 올라가진 않아요. 여기는 음 그러나 이렇게 몇 번 했다는 거는 어 세력들이든 동호회든 누군가가 어 여기 뭐지 여기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잡았다는 거고 여러분 말씀 드리지만 매각이 있고요. 내년에 어 지금 실적 좋아지고 있고 내년에 만년 적자에서 벗어날 확률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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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만원 이하로 사도 되지만 그래도 사신다면 좀 조정 오면 어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YG 플러스 음 생각보다는 힘이 없어요. 지금 거래량 한 번 위로 터져줘야 되는데 별로 그런 게 없고 미국 공연이 끝났잖아요. 아직 그 환율 비쌀 때 해가지고 어 매출이 꽤 컸을 텐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누르는 게 어 일단은 여기도 요런 거 어 요런 거 때문에 그 영향이 지금 오는 거거든요. 요거 잘 보시면 중공업도 여기서 요거 어 요런 영향으로 좀 더 뺐다가 올라갔잖아요. 요런 기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여기서 밀렸잖아요. 결국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매출이 잘 나오는데 이게 안 오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사도 좋아요. 근데 4,200원 언더가 더 좋고요. 저는 이제 4,000 밑으로 내려가면 더 살 예정인데 지금도 적진 않는데 더 사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라도 다음 주나 이럴 때 STX 좀 많이 급등이 나와준다거나 해서 현금 여유가 생기면 요 가격대로 더 살 거예요. 더 살 건데 일단은 지금 가진 현금으로는 4,000 아래에서만 매수할 거 남겨놨고요. 요거 빠진 거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냥 더 사시면서 길어봐야 한 6개월일 텐데 은행이자 적금보다 훨씬 낫거든요. 적금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혹시 뭐 뭐 이런저런 내부에서 문제가 나온다거나 하면 모를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천하는 가격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콘 여기 1,140 정도까지 빠지려나 저는 이제 생각은 했었는데 일단 여기서 이제 요까지 가면서 거리랑에서 터졌잖아요. 여기가 1,160이고 여기서부터 들어올린 거잖아요. 그 전 2,200까지 갔었고 1,140까지는 또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는데 어쨌든 1,200 밑으로는 잘 안 줄 것 같은 분위기긴 해요. 그러나 혹시 한 번이라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오시면 내려오면 더 사시면 되고 인콘이 지금 시총이 천억이 안 돼요. 천억이 안 되는데 제가 ETC에다가는 적어놨는데 주총이 이게 특별주총이잖아요. 특별주총이고 이제 1,400억 원 가치를 예상하는데 요것만 본단 말이죠. 보통 테마주 처럼 명킬 때는 이게 시총이 몇 백인데 낙삭 상장이 1,400이다. 그럼 뭐 여기가 얼마까지 가야 됐냐 단순 논리로만 그냥 가기 때문에 사실 이럴 때는 모노리로 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2,000까지는 뭐 거의 가지 않을까 싶고요. 한 1,800, 2,000 요정도 만유 가면 3,4,000까지도 일단 목표는 자꾸는 있어요. 어디서 팔지는 그때그때 상황 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이제 매집도 어느 정도 한 것 같거든요. 요것도 어느 정도의 매집 구구가 아니까 요런 게 어떤 거냐면 아까 YG 플러스에서 설명을 했는데 요런 거랑 좀 비슷한 겁니다. 요런 거 한번 툭 튀긴 다음에 이게 실적이 잘 나와가지고 요런 거거든요. 요건 아니고 YG STX 중고음 STX 영향으로 간 거고 Y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요런 게 실적이 잘 나와서 튄 거예요. 실적이 잘 나왔는데도 빼버리잖아요. 요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가긴 갈 건데 일단 한번 뺀단 말이죠. 저도 여기서 살짝 당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수익 보고 뺄 것 같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금요일 빼고 1205까지는 매수했고요. 1200까지인가 내려갔죠. 수요일 날인가요? 1200은 매수 못했고 1205까지는 매수를 했습니다. 꾸준히 목요일까지 매수했고 음 이제 1200 밑으로 내려가면 현금 있는 거 일단 다음 주에 다 일단 다 투입을 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까지면 매직 끝날 것 같고요. 일단 목요일 날 한번 이렇게 준 걸로 봐서는 박스권 분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다고 보고요. 증시 안 좋으면 더 밀릴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까지도 예상은 하시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나라 증시보다는 나스닥 있잖아요. 나스닥 전체적으로 상승일 때 분위기 좋을 때 이게 상장 자회사가 상장이 되느냐 그러니까 당일날 볼 수 있는 필요는 없고 상장하기 며칠 전에 나스닥이나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좋아서 분위기가 올라가면 더 여기는 이제 불처럼 타오를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최소 1400원까지는 간다고는 보거든요. 진짜 못 가도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도 이자 몇 프로 안 되니까 이게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도도 은행 이자보다 좋습니다. 지금 단기로 보면 어떤 적금이 한 두 달 내로 뭐 5% 이상 주겠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10% 이상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 어쨌든 빠지면 매수하시고 지금도 저는 가격 괜찮다고 보고요. 최소한 이 가격 2015 있잖아요. 이 아래로는 매우 좋다. 웬만하면 1200 초반도 저는 매수 좋다고 봅니다. 네. 좀 말이 이래저래 좀 복잡해졌는데 중요한 건 이 가격 1330 제가 전에 한 번 매도가로 찍어놨던 이 정도 가격 단기로 튀더라도 여기서 꺾일 확률이 높고 매직 계속 했다가 어느 순간 딱 되면 팍 튈 겁니다. 일단 그건 이제 그 다음 주에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다음 주까지는 매직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그 다음 주 되면 최소 튈 텐데 1400 아니면 요정도 1300 초중반 요까지 몇 번 이렇게 툭툭툭 거래량이 나오면서 요런 식으로 이건 좀 그런데 거래량이 요런 식으로 조금씩 튀어줄 거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위로 거래량이 많이 튈 텐데 전에 뉴스 보신 분 아시게 7월달 정도에 나온 뉴스가 요정도 거래량이 트고 요까지 갔잖아요. 요거보다 거래량이 더 많이 나올 거예요. 확률상 그래야 맞습니다. 뭐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연기만 안 된다면 저는 거의 100% 수익 난다고 봅니다. 좀 이래저래 쓸데없는 말이 길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멀지 않았으니까 좀 더 버티시면 됩니다. 길어야 두 달 길어야 한두 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TC 보겠습니다. 구길제지 빠지면 좀 사고 싶긴 한데 신호환경 이슈도 좀 여기 있기 때문에 빨대 빨대 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빠지면 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덱스터가 좀 뒤늦게 올랐는데 다른 엔터주들 다 올랐는데 안오르고 그 다음날 올랐어요. 특이하게 좋은 회사입니다. 확실히 좋은 회사인데 어쨌든 만원 정도 언저리가 단기로는 좋고 나중에 VR 터지면 위로 한번 크게 갈 수 있고요. 덱스터 같은 경우도 제작을 꽤 잘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영화든 드라마든 뭐 VFX 작업이건 뭐든 간에 여기도 한방은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 한류센터 찍고 있잖아요. 겉에도 저는 크게 한번 터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만원 이하 내려가시면 그냥 줍줍하시면 좋겠다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아시안항공은 좋지도 않지도 아는 상황입니다. 합병권이 걸려있어가지고 결국은 잘 될 거라고는 보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고 좀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단기로는 뭐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노랑풍선도 내년 아마 1분기 발표 나오면 올라갈 것 같아요. 위로 뭐 그런 거 보시고 천천히 작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해상도 많이 빠졌다가 쭉 살짝 올라갔고요. FN 가이드는 좀 더 올라가도 되는데 여기 거래량이 안 실리다 보니까 일단은 조금 더 한번 이런 거 터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가격은 나쁘진 않다고 봐요. 여기는 네 그리고 화천 여기도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죽진 않았고 어느 정도 위로 아래로 되고 있는데 여기도 떼되면 엄청 오를 수도 있거든요. 항상 긴장하고 단타 하실 분들은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이제 전기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돈 계속 빌리고 있고요. 어쨌든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뭐 매수매도보다는 그냥 버티시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한국가스공사 여기는 오르락내르락 하는데 결국은 여기에서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는 힘을 잘 못 쓰고 있고요. 사실 국가적인 그런 에너지 통제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쉽지는 않고 차라리 삼천리나 이런 데는 미친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원래는 갔어야 되는데 여기는 또 이제 국가적인 또 음 손실을 또 떠나야 되는 뭐 그런 곳도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쉽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는 회사니까요. 그리고 SN코어 여기도 최태원 회장이 이제는 뭔가 할 때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용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 터질 것 같고요. IHQ는 지금 거의 테마주로 엮이 들어간 것 같고요. 거리랑 보면 이게 날라갈 준비는 된 것 같죠. 거의 1000원 때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고 여기 이제 아바타 테마주기도 하거든요. 조만간 이제 아바타 쪽 이슈되면서 한번 튈일 겁니다. 1000원 정도 부근까지 단타 하시기 매우 좋는데 굳이 여기서 사실 보다도 빠지면 혹시 증시 안 좋아서 밀리면 그때 사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미디어 쪽이잖아요. 미디어 제작도 많이 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고 세원은 그래도 간간히 좀 튀어주고는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그렇긴 한데 1000원 정도까지는 900,000원까지는 한번 더 트여줄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긴장하시면서 작업하실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HD중공업 요즘에 차트 좀 뭔가 터질 것 같긴 하니까 관심있게 보시고요. 태양광인데 우리나라에서 좀 죽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그냥 지울까도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종에서 LG화학 나쁘지 않고요. 자화전자도 뭐 이 정도면 뭐 괜찮고 한국 패키지 여기도 뭐 어떻게 보면 재지나 이런 쪽이기도 한데 영향은 안 받고 있습니다. 언젠간 또 올라가겠죠. 푸른기술이나 이런 데도 이제 한 번 트였다가 소강 상태인데 또 이슈되면 가긴 가겠죠. 여기도 한 6,000원 8,000원 정도가 적정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에메리지 여기서 밀리니까 더 밀리죠.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고 이 정도에서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 언젠간 한 번 터지면서 위로 여기까지는 힘들어도 적어도 한 2,500, 3,000원 정도까지 전에 한 번 갔었던 요까지 올라갈 확률이 높거든요. 꼭 기다리시면 되고 걱정할 게 없는 게 이제는 실적이 조금 나와주고 있으니까 한 번 해먹던 애들이 아직 가진 않거든요. 언젠간 한 번 터져줄 수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잘 버티시면 되고 여기는 그냥 뭐 담배 피시는 분은 담배값 아니면 사탕과자 좋아하시는 분들은 과자값 정도 아끼러서 한 두 주씩 사셨다가 나중에 틀 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네오이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여기는 뭐 일단 게임 피해 거짓말 요거 요런 거 있으니까 일단은 근데 위믹스 때문에 게임 회사들이 좀 애매한데 그래도 제품만 잘 만들면 작품만 그 게임만 잘 나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즘에는 텔레콤 쪽은 조금 악재해 좀 나오는 편 한 카본은 결국 올라갈 회사 빠지면 아직 만 원 아래서 사시고요. 요까진 거의 내려갈 일 없으니까 만 원 한 초반 요정도 요정도 요정도까지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믿고 또 빠졌죠. 좀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그 ESS나 SFC 요런 거는 지금 해외 쪽에서는 좀 많이 키우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한데 그래도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에서도 요거 얘기가 나와가지고 LG 쪽인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 또 만 원까지는 한번 찍을 거니까 개인적으로 조금 더 빠지면 사서 만 원 위에서 정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해운사들 요즘에 좀 음 좀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물리대란 요걸로 살짝 어 튄 거고요. 요게 나중에 막혔다가 또 뚫리면 또 해운 쪽이 좀 올라갈 수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봉쇄 위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품 생산도 적어지지만 나중에 많아진다거나 물동력 많거나 하면 어 또 좋아질 수 있는 점 그리고 연말이기 때문에 뭐 그 저기 그 땡스기빙데이 그 뭐죠 그게 추수 추수감사절 그리고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블랙프라이데이 뭐 이런 것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어 고런 거 이슈로 해서 물동력이 늘어나면서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 아직도 가격 괜찮습니다. 여기 예전에 비해서 작년에 비상적인 가격 대비 빠진 거지 괜찮아요. 그리고 HMN 같은 경우는 이제 메가건으로 잠깐 올랐었고 이게 시간 좀 걸릴 것 같고요. 이것도 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인수를 어디서 할 만한 데가 있나 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CJ랑 그 다음에 다른 데 또 한 두세 군데 더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뒤에서 또 하는 얘기는 장금상선 얘기도 조금 나오고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포스코딩스 요즘에 여기도 포스코도 이제 병아 합병하기 때문에 이슈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없고요. 전에 한 3천 3,35만원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그죠? 3,35만원 정도 여기까지 갈 수도 있는데 여기는 조금 살짝 오바 팔기는 애매할 것 같고 3,35만원 정도까지든 받아들일 것 같고 내년이면은 이제 그 여련 쪽도 다 커버 다 된다고 하니까 이제 그거 기다리시면 되는데 단계로 좀 올랐으니까 굳이 사실 필요는 없을까 좀 빠지면 추미하시던가 하시고 이때는 이제 수익 즐기시다가 팔고 싶으면 파시라 하는 정도 되겠습니다. 대우조선의 양은 좀 좋을 데다가도 빠지고 요즘에 또 파워부터 해서 물류대란이라서 또 철강부터 해서 또 이런 것도 딜레이 암만 주스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뭐 어찌됐건 19,000원 아래에서는 사시면 저는 그 하나보다 싸면 됐죠 뭐 그죠 개사람들도 손해보고 팔진 않을 거 아닙니까 팔진 않을 거 같고 장기로 갈 거 같은데 손해는 안 볼 테니까 요즘 보고 들어가셔도 되는데 19,000원 아래면 괜찮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 요즘에 좀 올랐다 좀 빠졌는데 여기도 뭐 요즘 괜찮아요 여기 이래저래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 RM이 10곡을 내기 때문에 RM은 왠지 조금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라고 싶긴 하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랩 파트이기 때문에 보컬 파트를 여기저기서 할 텐데 의외로 RM이 그 빌보드 좀 상위권 좀 오래 간다거나 아니면 좀 더 잘 될 거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 쇼커버링부터 해서 단기로 그 배당 먹고 탈출하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들 좀 많이 들어가는데 특근법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올해 유예는 될 것 같고요 되겠죠 될 수밖에 없는 게 여론 여론 때문에 그런데 사실 특근법만 이게 단순 요금만 따지고 가면 너무 겁만을 튼 거라서 좀 개인적으로 별로긴 한데 어쨌든 뭐 단기로는 뭐 그게 이슈고 잘 해결될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래도 6만원은 매수 안 할 것 같고요 좀 빠지면 네 매수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팔아도 되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윙입 여기는 이제 중국 코로나가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완전히 간 다음에야 최소 두세 배 저는 기대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때 그냥 네 정리하시면 되게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망할 회사는 아닌데 중국도 규제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제가 아닐 거라고 보지만 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그거 되면 중국 테마주 또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가지고는 계실 때 춤에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뭐 어느 정도 올라갔죠 이 정도 더 올라가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서 더 올라갈지는 이제 시장 흐름 보고 갈 것 같고 7만원대보다는 한 이 정도 7만원 아래 내려가면 또 그냥 쭉쭉쭉쭉 하시면 됩니다 팔고 싶을 때는 어 여러분 말씀했지만 10만원 언젠가 뚫을 것이다 그때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노텍 리드코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는 뭐 특별히 본지 얼마 안 돼가지고 네 그냥 그냥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